12월 첫날인 오늘, 대구와 경북 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4.8도, 구미 4.9도, 안동 3도, 포항 5.3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,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3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.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8도 등 4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